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더더지 입니다 오늘도요 아 인사하세요 일단 먼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것은 로블록스 데스런 이에요 네 데스런 그 점픽? 네 이 녀석이 쌍둥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스캔 바꿨습니다 어 뭐야 여기 힌트가 있네 힌트 아셨나요 데스런이 처음 출시된게 2011년 2011년 9년전이요? 아니 제가 8년전 로블록스가 8년전이요 아 아니 아 그러네 아 헷갈려 수 있지 이 녀석이요? 님은 다 알아? 어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 다 얘기해 봐 그럼 네 아 엉망치지 않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짓 뭐 난 왜 바로 시작 아 진짜 내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파워킹이냐고 저 SAMANTHA 가발 정말 3년전 다 갈락 maximum 우와 죽을 뻔했네 저 지금 관전 중이었다가 바로 죽으셨던거 봤어 아 진짜 창피하게 멍청하지 난 여기서 놀아야지 여덟이던가 나 관전중이야 어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잘한다 에... 나도 같이 관전 할래 이 이선가 점프나 해 이 여자야 점프 안해도 되네 오... 오... 왜! 잘 피했니? 망치 망치! 오우! 무엇을 어떻게 알았대? 그래? 동전 두 개 다 먹어야지. 먹은거야. 이거 우리에겐 안 보이는 거지. 다음판에 잘해. 어? 과연 피하나. 와 대단하다. 와 진짜 여기 드래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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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와우. 어! 뭐셨어요? 정말 멍청한 여자네. 아사랑 그냥 관절 때. 이제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 성공했는데? 다애머니 욕심 가졌어 오 이제! 죽이러 가야지! 어딨어? 어딨댕? 오! 있다! 썰었어! 예이! 재밌어져 너 나 이렇게 한 15xp를 얻었어 네, 다음판에서 하면 돼 저 코인 22개 왜 xp 90개가 됐다고? 응 지금 코인 몇개에요? 저요? 저요? 한 295코인 아 내가 더 많네? 난 300인데 내가 아니고 내가 224야 224? 그게 특변합시다! 어 나 여기 하고싶다 나는 하고싶는 데가 없어요 저는 데스런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 하기 싫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시킨자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하세요 아니 내 마음이예요 일단 가자! 가자! 2, 2, 1 가자! 가! 우리가 언제 킬러가 될까? 코인 멀지 않아? 그걸 왜 안먹어 코인을? 어? 코인을 왜 안먹어? 삼정 버튼 누른다 우리가 오 여기에서 사람이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뭐야? 저요? 오오! 님! 뭐하세요 아니이! 그게 다 아니고 아 뭐야 이게 와 여기 폰 3개나 있어 나 이상해 갑자기 이상해 나 이유를 알고 싶어 왜 갑자기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오늘 진짜 이 사람 다 죽이려나 봐 나 지금 안아준 소액이 없잖아 으악 자꾸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 네 나를 죽이고 싶었니? 아 진짜 나 여기 바다 속에 있어 바다 속에 있는다고 익사하진 않아? 익사하네 나의 킬러나 관전하네 이거 깜짝이야 뭐야 이거 저 방금 능력 쓴 것 같다 이제 벌써 두 명 밖에 안 나왔네 어 이거 손도 간장하네 손 손 덩치 진짜 크네 자 여러분 여기 계속 안가다가 가만히 있다보면 안전한 줄 알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있다보면 어 어 여기 가만히 있다보면 이 손에 죽어요 이 손이 당신을 잡아와서 죽여버려 아니 그냥 팩 죽었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꼭 죽은건 아니에요 어 이 사람 밖에 안 남았는데? 어 이 사람만 응원하는 수밖에 오케이 오케이 1분 15초 하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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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쩝 꼭 그렇게 점프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이제 내가 언제 죽일거야 내가 언제 죽일거야 예 좋았어 나 그냥 좋았다고 좋았어 썰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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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재미있었다 썰어버려 난 재미없어 나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아 그러면 제가 먼저 갈까요 이제부터 제가 먼저 앞선 써줄까요 어? 어 아 뭐일까 어? 강민아 저거 무슨 짓이야? 누구요? 것도 아니고 으이구 일단 해 아 다음판에 꼭 성공하자 됐거든 난 성공 못해 난 성공하고 싶어 어 난 성공하고 싶어 나도 나 조용히 하나도 아 나도 아 근데 진짜 이 셔츠 멋있긴 하다 인정해야 되겠네 또 나 아니야 이 셔츠를 가고 싶으면 리밋트 에디션 레인보우 듀슛 하고 좋으세요 로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맞을 수 있어 이건 네 그거 5원이에요 딱 딱 로버스 다섯개 밖에 안 돼요 아 어 뭐야 아 예 저기요 저 폭발하게 많을래요 어 어 폭발하겠네 아 여기 설치해 빨리 나와 여기도 투표해 아이 진짜 뭐야 아이 진짜 억울하네 아이씨 우와 억울하게 많네 아 진짜 이번에 빨리 꼭 성공해서 저기 이 킬러 좀 죽여줘요 제발 복수해 줘 어 코인에도 하나 더 있다 코인 조심해 오오오 근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함정이 좀 느려 함정 속도가 느려 오 잘했다 이분 고수인가 봐 이분 고수인가 봐 걸어가는 것 봐 너무 웃겨 나무가 쓰러져? 나무 위로 끌려가는 거구나 어 쟤는 뭐냐 해적들 이번엔 손이 아니라 해적들이야 해적들이야 이번엔 손이 아니라 해적들이야 해적들이 때려주자하고 있네 이거 뭐야 된거야? 죽은거야 아니면 뭐야? 누가 이겼어? 지지 지지 0점 안해? 아 나 언제 샵 눌렀어요? 그냥 다음판에 꼭 자라야겠어 나 다음판에 꼭 자라겠어 나 다음판에 꼭 어 잠깐만 어 렉이었다 팡팡 화이팅 님? 님? 왜 자꾸 한 번에 죽는거야? 왜 내가 자꾸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화낼거에요 계속 이게 몇번째에요 전에 질 브레이크 할 때도 막 화낼죠 음 님? 님? 저는 이 게임을 완전 못해요 제 앞에 이것을 녹화한거에요 아 저 하고싶어서 한거죠 유튜버의 선택을 방해하지 마세요 응 인정하라고? 당신의 마음을 인정하라고? 어? 안 directive 조 위해서 화내는 것 때문에 왕 화내는것 때문에 진짜 아 아 맘꺼번에 좋는데 기분 나쁘했지 nut 안 찍었잖아요 어, 지원 좋아. 오, 피했어. 오, 피했어. 어? 저도 죽었다. 아, 꼭 결승에 도착할게요.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빨리 움직여. 넌 아니수도 있어, 이제. 또 해적일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약간은 수상해. 여기서 뭔가. 제발. 아, 잘 가. 아, 다리 찢기하고 죽는 거 봐라. 다리 찢기했어. 어, 이건 겨울이 지나갔어. 이건 겨울이 지나갔어. 와우, 겨울 살았다. 안 죽었어요? 저거 버그인데? 어. 저거 버그일텐데. 아, 겨울 살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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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로봇이 쏘는 걸 왜 피했어. 나이스. 아, 하나도 안 피했어. 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다 나갈 것 같아. 어. 오, 진짜. 오, 약간 기분 좋은데, 이거는. 어, 저, 잠깐만. 저 자석 예상 간다. 어떤 자석? 저기 오른쪽에 있는 통 보이지? 어? 저거는 이제 다 끌어당길 것 같은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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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오.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 너무 긴장해. 긴장돼. 다녀. 오. 기차. 오. 뭐야, 여기 사이 떨어… 뭐야? 예! 이러면서 죽은 것 같다. 뭐야? 어? 아니. 어. 여기 철로 사이에 껴서 죽었어요. 왜! 난 그것 좀 몰랐을까! 어. 여기서 무기 살 수 있구나. 정보하네! 아니, 괜찮아. 제가 무기를 살 수 있는데, 바로 격불이 무기는 게 있었어. 아니, 그래도 봤어요, 또. 이게 무기장소, 바로. 어. 내가 살 수 있는 무기… 오! 대박! 살 수 있는 무기 한 개 있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멋있어 보이지 않아? 뭔데요? 아, 몰라. 그냥 멋있어 보이는 해적 같은 칼이야. 제가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어떤 건길래… 이거 250원. 250, 코인? 네. 코인이죠? 네. 어, 이거? 숨으네요? 네. 근데 저 그 사면 다 코인. 오. 다시 또 몽태! 제 칼은 그냥… 아, 잠깐만! 난 살려고 했는데! 이번만 끝나가요. 그래. 네 분은 내가 킬러 왔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다 죽이게. 즉필이 이 녀석! 어? 어? 니가 어딨어요? 아, 니가 킬러요! 대박! 어, 님이 이제 절 죽여야 된다고요? 네. 오. 오케이, 이 녀석들. 잘 봐. 응. 응. 잘 봐, 넌. 그래, 가자! 응, 와봐. 응, 와봐. 응, 와봐. 응, 와봐. 응, 와봐. 응, 나 다 죽일 거야. 응, 나 다 죽일 거야. 응, 다 죽여? 야, 거기 없어, 이 녀석들아. 어? 자. 어? 그냥 빨리 나. 뭐하니? 그냥 코인만 먹게. 어, 그냥 그냥 굴러간다. 아까! 어, 진짜! 덩치도 겁나 크네. 아, 망아 뭐였지? 여기서도 피할 수 있었나? 응, 거기 있으면 피할 수 있어. 아, 근데 무섭다. 떨어질 것 같아. 낙때물을 보일 것 같아. 어? 응 불타? 응 죽어? 어 나 이건 좀 스트레스를 좀 내보자 스트레스 해소 어 나 많이 죽이고 있어 지금 4명밖에 없지? 큰일났듯? 와 진짜 응 와봐 응 와봐 와봐 아 어 괜찮아 굴러가 으악 굴땡굴땡 아 내 손 오고 있어 서둘러야 돼 야 손아 쟤네 죽여 아 이게 무슨 암정이었지? 이게 무슨 암정이었지? 계속 빙글빙글 돌면 안 돼 그냥 가 어쨌든 탈출할 수 있어 네? 기다려야지 어 저기 손 온다 어? 어? 으악 응 가? 응 잘가? 응? 너 너 너 너 너 너 기분 좋아지 지금 응? 사람들이 자꾸만 죽이는 이게 복수야 이 녀석이잖아 흥흥 흥흥흥 짬짬짬 흥흥흥 그냥 가라 뭐하니 그냥 가야지 어? 야 나 그냥 한정도 안했어 아 저분 어떻게 손한테 잡히겠어 안돼요 님! 님! 빨리 가야되요 응? 응? 응 맞죠? 아싸! 어 어 어 어 봤지 어 봤지 어 형님이 뭔지 봤지 이냐것들아 봤지 어? 어 어 어 봤지 봤지 너무 신나신거 아니에요? 이것들아 어? 나 기분 나고 좋다 지금 네 이게 클래스에요 여러분들 이게 클래스 오케이 나 이제 칼 살게 어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할텐데 3 2 1 아싸 이 칼 멋있다 ㅋㅋㅋㅋ Giants 으י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랄 지금rei 저지 이제 적용..여기 적용됐어? 네 저는 32코인밖에 없어요 오우 아 야아 아 제발 나도 한번 해야하는데 다들 쥐 Fitz 우와아!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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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 어, 무서운데.. 뭐야? magasina 네 방글바글 오오오오오옷 나 좀 뒤에 있을래 いや 하는hhhh 이거 함정 엄청 이네 여기 빨리 가세요 창 오 그게 조금 무서워 보이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한 명 죽어네 이 녀석! 정말 머리가 큰 녀석 빨리 오시지 그래도 성공은 못 할걸? 그 두 쌍두이 같은 뭐? 빨리 와 쌍두이 같은 옷이 똑같은 녀석들 아 옷이 좀 다르겠지 그럼 그래도 빨리 와 뭐 어때? 야 너네 가만있다 저 손에 잡혀 어? 빨리 가보니까 야! 안 돼 안 돼 아 이걸 믿는 수 없었다 그 두 여자들 당신을 못 이겨라 이길거야 이 녀석이 감이 어? 형 어? 뭐야 형 잘생긴 파라색 머리카락 가지고 뭐 어쩌려고 어? 어! 한 명 살아있어 어? 뭐였지? 뭐지? 어? 당신이 이겼어요 내가 다 죽인 거예요? 이 녀석! 저 한 명은 피했는데? 어... 죄송한데 멋있어 내 칼로 다 썰어주지 내 칼 등에 있는 보여? 와 진짜 어 멋져 야 보이냐? 어 보이냐 내 등에 있는 칼? 보이냐? 어 나도 뭐 살만한 거 있나 아 나 이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750개 모아서 이거 얼음 단더 사고 싶다 이거 진짜 멋지게 생겼네 난 지금 단문드 12개밖에 없어 와 칼 보이냐? 아 진짜 멋져 장신은 그냥 약골 칼밖에 없어 여기 해.. 여기 해봤나? 아 기억 안 나 와 안 했어 아 아니야 했네 뭐 했어? 아닌가? 아 그거네! 내가 바로 죽었던 거 이벤파라이 시작하자마자 죽었던 거 저 사람 왜 보내줘? 왜 안 쏴? 아 진짜 님 그냥 오세요 그냥 쏠 생각이 없나봐요 아 개쓰고 왔어 아 개쓰고 왔어 님이 현재 현재 킬러가 다른 함정은 발경 씹고 오시구나 아 내 손하고 나 살았네 어허어 손 움직이.. 손 오고있어 아 손이 오고있어 어디? 손 오고있어 손 오고있어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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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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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진짜 무서워 나 손이 무서워 아 잠깐만 아 나 여기 아는데 여기 아는데 여기 아는데 님 어 어떻게 해라 다 박살이 된다는 느낌 어허어 Ninjale 여기 밑줄 내려이나 Estse 오고있어 진짜 prices 죽을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내 심장이 멈출뻔했어 어 잠깐만 나 이거 기억나 그만하고 싶었나봐 그거네 이렇게 기아임은 그냥 놔두게 하고 손 얼마나 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잠깐만 네 먼저 가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아 갖고 오니까 지원이 당신이 희생한다고 으아아아악 오 살았어 대박 가자 가자! 야 빨리 가자! 손이 오고 있어 지금! 나 손이 뒤에 보여! 지금 저 망치 조심하세요. 코인 욕심! 코인 욕심! 내 손이 쫓아와! 손이 쫓아와! 빨리 가야된대! 빨리 가야야! 빨리 가야된대! 0-0-0-0-0-0 내가 이상하다 오기에 막 살았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 녀석아 손이 왔어, 손이 왔어 이 녀석아, 죽네 안 돼! 안 돼! 이 녀석아, 네, 네 아, 손, 손, 손 내가 복수해줄게, 이 녀석아 난, 난 진짜 안 죽었어 난 그냥 총을 죽었어 예스, 손에 죽었지 아, 진짜 소리 너무 무서워 예스 예스 너 무서워, 죽겠네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 있구나 그냥 못 들고 있길래, 왜 손이... 큰 보장을 받지만, 가장 빨리 죽는대 아직은 보고 있어 아, 뭐야 아, 사람 못 죽었지 아, 진짜 손, 곧 있으면 따라올 텐데 님들 안 움직이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둘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현재 아 아 우리 둘 다 뭉쳤면 나 코운 세 개밖에 못 얻었어 내가 칼을 보상 받으세요? 무슨 보상?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낚시대단재게 낚시대단재게 보상이 낚시대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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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 이거 원래 주아식 베이 난 주아 투표야 있어 아모로부터 주라기야 주라기 주라기 나도 투표 할래 원래 빨리 와 빨리 와 누르기 누르는데 오 아이스 캐번 기대되는데 다음 맵이 아마도 주라기일거에요 주라기 다음 맵이 기대되는데 오케이 그럼 그냥 살아나자 오케이 같이 가자 같이 사는거야 우리 셔츠도 똑같잖아 쌍둥이야 이제 우린 여기에 분명히 킬러 같은게 있을거야 강렬한거니 오 뭐야 왜 발동 안해 발동 안하나? 님 위험해요 아! 아니 나 걔 또 어디 죽었어 멍청하게 아님 꼭 이길게요 이기지 않아 나 그냥 주라기 하고싶어 아 주라기 맵 아 주라기 맵 자 얼른 끝낼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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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어 잠깐만 나 이거 뭐야 나 뭐지? 어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그걸 둘 다 안죽었는데 이거 뭐지? 어? 어? 근데 있잖아 근데 칼 산다가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기겨야 돼 그냥 멋지기만 해 어 근데 뭐 이기겨야지 되는데 근데 중요한거니 이거 재밌다는게 중요한거 아니 네 저 지금 관전하고 있어서 여기 여기 오 이거 잘 뛴다 잘한다 잘한다 네 한 세명 남았네 오오 님 재밌죠기 약간 어 안돼요 아 안살네 다른 애로 바꿔 아 네 이 두명이 이겨야되는데 그리고 현재 손 엄청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천천히 하다가 여기 안에 있어? 뭔가 있나봐 이쯤에 있을텐데 이츠? 이츠? 여기에 분명히 뭔가있어 뭐야 꼈다 미끄럼틀야잖아 얘는 꼈다 얘는 꼈어 뭐야 꼈어 저 점프하고 뒤로 물러나 점프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빠지 나올지 알고 있는데 어 뭐야 움직이고 있는데 오 안죽었어 오 안죽었어 와우 얘 성공하겠는데 대에에 박 뭐가있나 뭐가있나 뭐가있나봐 야 그냥 죽어라 어우 저 버튼있네 뭐가있어 그냥 빨리 주라기 그것을 하고싶다 빨리 가세요 이번 판이 중요해 다음 판을 prost her 다 같이 시켜주세요 1분 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서두르세요 오 오네요 Alicia 님 님 님 님 오오 오오오오하고 오오오오... 나 그 암정 unl보는데 내가 그 맵을 안에서 그러지 나 그 암정 처음 보는데 아 주라기 투표했네? 아 주라기 기대돼 이미 투표되었어 그러면 어? 그러면 내 전설에 칼 가지고 이 틈이 칼을 두고 다시 쓰면 돼 그냥 여기다 두 개 하고 뭐야 안됐다네 아 이거 배열 음악 좋다 주라기 오와 야 이건 진짜 주라기 공원이다 이거 우리 주라기 시 저 기계는 왜 있대 저기 용함에 아 그럼 여기에 공룡알도 있으면 진짜 이거 약간 주라기 파크인데 공룡알도 있으면 아 내가 가지고 쓰면 좀 있다 어 나 여기가 무슨 암정인지 알아요 어 여기 있어 여기 뭔가 있어 아니 잠깐만 거기에 뭔가 있나? 뭐야 그냥 지나갔는데? 어어어 지나갔네 음 잘 봐 오케이 사라졌다 코인열 없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 사람들이 그냥 먼저 가면 우리 그냥 편하게 그냥 뒤로 가면 돼 체크 포인트 리치트 오케이 젤 코 안전하고 있고 아 대정이야 저 이거 죽어가지고 충격 때문에 말이 안 나왔어 젤 코 손 움직인다 손 움직이고 있어 대정 빨리 가고 있어요 네 네 또 사람이 날 보면 안 돼 그 날 착장에 멈추되고 있어 흫 얼른 가는게 좋을거에요 나무 뒤에 숨어 나무 뒤에 숨으세요 네 체크 포인트 리치트 네 지금쯤 가세요 어 님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어 또 손인데 또 손들이야 또 손들이야 지금 두 명이나 벌써 앞서갔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지금 두 명이나 벌써 앞서갔어요 어 어 저 함정 지났어 이제 다들 뼈다긴데 다 뼈다긴데 아 뭐야 쟤네들 왜그래? 쟤네들 왜그래? 뭐야? 다 뼈다길래 아 나 이쯤에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저기 드래곤 조심해 저기 드래곤인지 뭔지 얘네 얘네 왜 다 뼈다길래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오우 내가 어디있어 나무 뒤에 분명히 남휴 뒤에 너나 cards 진짜 아까워 아까웃기 무슨 님 진짜 아깝네요 아님 진정하세요 다음엔 꼭 되겠죠 다음에 또 할까요? 다음엔 싫어요 자 이정도면 충분했지 여기서 마무리 하자 자 잠깐만요 저 밖에 갈게요 얼른 가야 되겠는데 얼른 가야 되겠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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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여기 옆에서 옆에서 하자 자 여러분 그래서 됐으라 했어요 전 재밌게 했는데 옆에 님은 준비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같이 있네 클로징 하자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 아멘 아멘 싱 pregunt